네, 가수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공유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노래가요, 브라보 창원, 로만스 사랑, 어머니, 남편, 안의 편까지 나왔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브라보 창원, 브라보 창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버리리의 타이틀 앨범, 본루, 브라보 창원. 네, 버리리의 타이틀 앨범, 본루, 브라보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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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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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